이쯤에서 저희 해피니스 댄스팀 홍보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다들 페이스북 하시나요? 네, 안해요. 앞으로 하시면 돼요. 저희 해피니스 댄스팀이라고 페이스북에 검색하시면 저희 팀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희 공연 일정이랑 저희 멤버들의 이쁜 사진, 사진하고 웃긴 동영상도 되게 많아요. 저희 막내 라인이 약간 비글을 맞고 있어가지고 저희 멤버들의 소탈하고 귀여운 모습들 많이 담겨있고 저희 공연 일정도 많이 있으니까 페이스북 통해서 저희 해피니스도 많이 사랑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페이스북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유튜브에도 저희 해피니스 공연 영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공연으로 이제 한번 또 열심히 춤춰보겠습니다. 저희 네 곡 남았는데 박수 열심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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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